그러면 패러디가 무엇인지 이미지로 개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러디는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에서도요. 패러디 광고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패러디 문학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본 이 어린 왕자라는 작품도 패러디 문학에 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패러디 광고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만의 페르라티의 정원이라고 하는 명화를 패러디한 컴퓨터 광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패러디입니다. 특정 작품의 소재 작가의 문체에 흉내낸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 작품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시를 장정일 시인이 패러디했습니다.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라고 하는 패러디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자 패러디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완벽히 아셨죠. 학교에서 수행평가 하실 때도요. 어떤 유명한 시 작품을 패러디해서 작품을 써봐라. 이렇게 하는 수행평가를 내주실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개념일 겁니다. 감사합니다.